경기도에선 청년예술가들이 뭉쳤습니다. 청년예술정책을 스스로 연구하고 페스티벌 같은 것도 직접 기획한다고 합니다. 1기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사업. 저희 경기도는 우리 청년기에 꿈을 쫓고 꿈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끔 하는 장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보려고 싶습니다. 청년예술인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하고 청년예술페스티벌 기획, 민선팔기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기회소득홍보대사로도 활동합니다. 청년예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이들의 주체성과 당사자성을 높이고자 시작했고 경기아트센터에서 맡아 운영합니다. 1기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제 공연을 보러 관객들이 찾아와 주는 음악인이 되는 것, 그게 가장 바라는 목표인 것 같아요.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기상캐스터